게임 스타트 몇 기가짜리 게임이에요? 2기가 치고는 퀄리티 좋네 심플한데 잘 만들었네 스프린트 소리가 좀 작나? F? 스프린트 약간의 스토리가 있네요 하늘로 가네 스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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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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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니까 시원시원하네요. 마우스 클릭만 와서 알아서 부서주는데요. 클릭하니까 알아서 부서주는데요. 왜 착지를 이렇게 하지? 왜 착지를 이렇게 하지? 미션. 미션 해야지. 아 아까 아까 했던 거네. 쟤한테 나고나는 거.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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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자체가 없어요.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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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른쪽 마우스로 해가지고 그 남각같은거 해가지고 펜다음에 이거 먼저 보내가지고 요걸로 펜다음에 얘가 약간 스톱먹으면 그때 약간 달려가서 패야되나봐요 건물 부서지기 전에 잡아야되는데 벌써 건물이 35가 남았는데요 쫓아가서 스페이스바로 풀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로 패써야되나봐 어렵네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돼? 아 아 아 또 죽었어 아 또 죽어? 아 튀는거 겁나 배반네 오오 야야야 왜 오 못막을 뻔했다 혼날 뻔했네 오오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열 아홉 열대만 때리고 이거 안좋은데 아 왜 건물로 박아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건물에 박아서 건물에 박는걸 치면 안되네 아 내가 이런 게임까지 내가 잡는 방법을 공략을 해서 알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 열 일곱 열 다 열 일곱 열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일곱 열 일곱 열 애플 떴다 잡았다 이게 뭐야 이게 오스 배틀? 아 방금 잡았던 애 또 잡고 싶은 잡으라는 소리 같은데요 이번엔 여기 있네 나름 비슷한 애네 여기있다 여기있다 어떻게 잡아? 어 뭐야 뽐순가 왼쪽으로 패는거보다 이게 훨씬 좋은데 이걸로만 패는게 훨씬 센데요 아 아 이게 안죽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뭔가 이런 게임들은 약간 버그처럼 꼼수로 패는게 있을거 같은데 도망가면서 잡는게 너무 빡세네 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빼면 안되는데 얼마 못 때리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음 자 아 아